요번에는 연산장치인데요. 첫번째 아이로 가산기라는게 있습니다. 가산기, ADD, ADD가 무슨 뜻이야? 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ER이 붙어서 가산기 더해주는 장치다라는 거고, 이진수 덧셈을 수행하는 장치,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는요. 빼주는 감산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수기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이용해서, 보수의 원리를 이용해서 가산을 하게 되면 뺄셈의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산기가 없어요. 당연히 보수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된 값을 보수로 변환하는 해로 보수기, 결론적으로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누산기, 누산기를 우리가 어쿠뮬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AC 또는 ACC 이렇게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누산, 누산, ACC, AC. 누산기가 어떤 역할인지 모르면 짜증나는 거예요. ACC, ACC,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중간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중간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누산기, 산이잖아요. 산. 그래서 가산기의 산, 그죠? 누산의 산. 그러니까 연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를 갖다가 갖고 있는 레지스터죠. 어떤 데이터? 연산 한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상태 워드, P는 프로그램이고, S는 스태터스, 스태터스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상태 워드, PSW, 시험 문제에서는 PSW로 나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명령어 실행 중에 발생하는 CPU, 센츄럴 프로세싱 유닛, 중앙처리 장치, 상태 정보를, 상태, 스태터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스태터스, 상태라는 뜻이에요.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상태 레지스터, 스태터스 레지스터,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태, 스태터스, 레지스터, 레지스터, 그래서 스태터스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이렇게 머릿속에 쏙 더 두시면 돼요. PSW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산술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임시 기억 장소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산술 논리 연산 장치에서 사용되는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거, 정답은 누산기죠. 2번에 누산기가 되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 누산기 대신 AC 또는 ACC 나와도 맞출 줄 아셔야 돼요. 1번의 프로그램 카운터 PC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에 번지고, 3번에 가산기, adder,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스택 포인터라는 거는 스택이라는 저장 장소의 맨 꼭대기를 갖다가 스택 포인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답은 ACC 누산기가 된다라는 거죠.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